너무 아름다워서 사람 보기에 이렇게 좋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너무 아름답고 응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좋은 시간 기쁘게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우리가 저희가 3회 3회 맞이하는 저희 가리동교회에서 주문시가 우리 어버이날 아버지 어머니의 날을 축하드리면서요. 저희 무궁화 예술단에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위해서 즐거운 노래와 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무궁화 예술단에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한테 모셔드리는 자 춤과 노래 시작하겠습니다. 네 저희 네 호민씨 먼저 공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신 또 1등 공신 한 분 계시는데 소개 먼저 해드리고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정희 사랑대학 원장님이시고요. 청춘대학 교수님이신 우리 원장님 무대로 잠깐 모시겠습니다.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죠? 네. 오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 축하드리고요. 공연을 또 즐겁게 봐주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.